이걸 이걸 지금 다리라고 지은거냐 애들아? 헬로 뷰티풀 페이파라비의 제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게임은 어... 초이스 챔버라는 게임입니다 어... 불과 바야흐로 한달전 어... 학고시절 조매력은 절대 할수 없었던 그 게임 제가 이 게임이 되게 어... 옛날에 한창게... 물 다 빠진게임이거든요 근데 왜 이제와서 하느냐 그 당시에는 시청자가 많아야 한 20명 어 뭐 이랬기때문에 어...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리 할수가 있습니다 에~~~~ 네... 본격 시청자가 스트리머 괴롭히는게임 어 된다 된다 와우 하우리 안녕 안녕! 와우! 알로하! Konnichiwa! 어! 재밌대!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와! 감독이야! 나 지금 되게 눈물 나오려고 그래 진짜 흐흐흐흐흐흐흐흐 How do you like your enemies? 어... 적들이 어땠으면 좋겠어? 타이니 해줘! 타이니! You got pogo jump! What the... 뭐야 이게? 왜 자꾸 방방 뛰어? 어... 하핏씨... Pogo가 이거였어? 아... 대단하다! 어... 암살자들이었네 그냥... 아... 악랄하다 악랄해 그냥... 어 단체로 그냥 다 포고 포고하는거 봐! 어... 어우... 어우 야 징그러워! 어허... 알고보니까 개징그럽네... 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방정맞냐 이거 왜이렇게 방정맞아! 아...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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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아우 저 뭐야... 주베스XX 저거... 아우... 노돌리 주베지네... 머리가 없어... 털이 없어 털이... 게다가 초록색이야... 마! 나는 왜 죽여! 아 잠깐만 이거 안먹을수도 있는건가? 어 안먹자... 어... 무시... 어... 어 님들 말 무시... 하하하하...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님들이 내 적이... 내... 내 적이라는걸 알았다... 어 뭐야 미... 아우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를? 안먹어서 그런거야? 아... 아 저 상재들이 안먹어서 저렇게 따라오는거에요? 아... 아... 아 뭐야... 그냥 공산주의 게임이었네 그냥... 아... 아 진짜 포고좀... 진짜 포고 말고 다른거 안되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무조건 포고인거야? 어딜가도 포고야? 다른 스트리머들도 다 포고였을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지금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이미 다... 봤던거를 똑같이 보는거 아니야? 그럼 누가 봐? 어?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단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시다... 저랑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립구조로 가는거보다도... 함께 이렇게 힘...힘차...힘차게... 어? 열심히 하는... 어? 밝은 대한민국 아 저거 저거... 아 저거 그냥... 그냥 막먹으면 안되는거 아냐? 결국에는... 상자가 있어... 창... 저게... 저게 아까같이 여러분들이... 어... 악랄하게 그냥 막... 폭탄같은걸 넣어놨을 수도 있다는... 있다는거 아냐? 그렇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는 안된다... 어 뭐야... 아... 빌드 브릿지 22피스 아아... 여러분들이... 브릿지를... 지어줘야되는구나... 이걸... 이걸 지금 달이라고 지은거냐? 얘들아? 선전하고있어 선전하고있어... 인비지볼 히어로 영웅이 안보입니다... 어... 이럴줄 알았어... 어... 내가... 내가 여러분들 믿은게 잘못이지... 아... 아... 미쳐부럽구요... 음... 어... 어썸합니다... 어썸해요... 음... 아... 한 번 제대로 한 번 가봅시다... 제대로... 어? 제대로 한 번 가봅시다! 도와주자! 어? 유튜브... 다 소스 다 뽑은거 같애 이제... 어... 한 번 제대로 한 번 가봅시다! 아이 솔직히 괴롭히는걸로 뽑을거 다 뽑았다! 인정? 어... 크... 근데 방장은 뭐라는거에요? 아... 방장이... 선물 떨구는거야? 아... 그럼 지금까지 걸린 사람들이 다 나한테 폭탄준거네? 대단합니다... 어... 대단해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막... 어... 막 빨짓거리 다하고 노래 뭐... 불러주세요 하는거 다 불러주고 요돌송 불러주고 다 했는데... 돌아오는거는 그냥 폭탄이야 폭탄... 어... 폭탄이야... 아... 제발... 아니 내가 상자를 잡을수 없을까? 이거 왠지 폭우 개빌이거든요 여러분들? 좋았어... 제발 제발 폭우 안여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 기어이 나를... 빡종각을 만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빡종하겠습니다... You got a hammer... 아 왜요!!! 아니... 왜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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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가 요돌송 부르나봐라 내가... 안 부르라... 안 부른다... 아... 야 무슨... 아... 무슨 피아노 치는 기분이야 지금... 아... 피아노 막 한 3시간 동안 치고 나서... 손가락 그냥 손등에 약간 손등과 그 손목 사이에 그... 그... 겁나 아려오는 그 느낌있죠 그거... 아니야 난 여러분들 탓하지 않았어... 다 내... 내 실력의 실력을 탓해야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뭘 하든 나는 감사의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뭔소리 하는거야 나... North means up... 아... 위로 올라가는 바람... 점프가 더 쎄졌네... 아 바람이 위쪽으로 올라서... 점프가 더 쎄졌어요... 포고 점프가 더 지랄져졌다는 얘기겠죠? 아 죄송합니다 욕해서... 아 욕하면 안되는데... 저는 클린 유튜브를 지향하는... 뭐야... 뭐야 뭐야... 방금 뭐였냐?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거 어쩔수 없었다 이거는... 아 나는 패턴이... 밑으로 쏠줄 알았는데... 아 노잼사 해버렸네요... 네 여러분들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 즐거운 시청자 참여형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한번씩...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아리오스! 재밌게 봐주세요... 모니콘 듣기 네이버 정신이 그리움이 다빈 야